감사합니다. 복중의 복이 만날의 복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아버지 성교를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. 하나님 오늘 모든 아버지 성교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저에게 함께 나갈 길을 제시해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바로 말씀을 전하는 우리 원호사님께 하나님 생임을 국가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옮기는 겁니다.